상대방이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. 상황 드립니다. 소개팅의 상대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남자입니다. 소개팅하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나온 거예요. 들어가겠습니다. 씬 2 테이크 1 액션 좋아요 토 선생님 민첩팩 민첩팩 뭐야 이거 왜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네가 뭐 하는 건데 지금 야 왜 나왔어 오빠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빠 친구들이랑 뭐냐 엠틱한다며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는 그때 바람 한 번 켰었잖아 음료 모시키겠습니다 아 됐어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입은 거고요 아니 그러면 오빠가 어떻게 입은 거야 내가 오빠한테 얘기했잖아 오빠 알았다며 하려면 저희 음료를 안 시키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저 탄산수 하나 주세요 탄산수 저도 알겠습니다 탄산수 두 개 여기 저 죄송한데 3,4,6차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그때 봐줬었지 내가 한번 그때 봐줬었지 오빠가 괜찮다고 했잖아 오빠 오케이 했잖아 뭘 괜찮다고 그래 오빠가 괜찮다고 했잖아 오빠가 딸 이름 안 하잖아 바람 한 번 피고 내가 말아줬잖아 뭘 막아줘 뭘 막아줘 눈 감아줬잖아 우리 이럴 바엔 헤어지자 나 먼저 아니 헤어지긴 싫어 왜 나 놓치기 싫어 왜 넌 동그랗잖아 내가 좋은 스타일이란 말이야 대니 물었어 대니 물었어 아유 우리 커피 아이씨 아이씨 다 이쪽이에요 다 이쪽이에요 우리 지금 쌈베씨가 말문이 많이 막히셨어요 자 미세스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또 발라디아 홍제 예